이달 들어서 국내 해외주식투자자 일명 서학개미들의 투자심리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주식으로 불리는 테슬라와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을 몰고 온 엔비디아를 떠나서 스타벅스의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커졌습니다. 스타벅스가 1분기 어닝쇼크에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서학개미의 저가 매수세가 몰린 영향입니다. 어제 9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종목이 스타벅스입니다. 5,442만 달러 규모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월간 단위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순매수 1위 종목에 번갈아가면서 이름을 올렸던 것과 달라진 흐름입니다. 특히 스타벅스는 1분기 실적발표 후 주가가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급락을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매도세를 크게 압도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30일 1분기 85억 6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6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코로나 당시인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도 7억 7,240만 달러에 그치면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스타벅스가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분기에 스타벅스의 미국 매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서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입니다. 주가는 5월 1일 하루 만에 15.88% 급락을 하면서 70달러대로 떨어진 뒤 여전히 7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주가가 70달러대로 내려선 것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HSBC는 스타벅스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목표가를 기존 107달러에서 84달러로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주가는 지금 계속 우하향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는 어제 올해 1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5.2% 증가한 1377억 달러, 약 188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뉴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은 올해 1분기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통상적인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전 분기보다 다소 줄었으며 3월 매출도 전달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시장이 올해 남은 기간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으로 하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이 2032년이면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시설 확충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연구와 설계를 주도하고 있으나 생산은 세계 반도체 공급량의 10%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외국에서 거의 개발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난 2022년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법에 따라서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85억 달러 약 11조 6천억 원을 받았으며 생산시설 확충에 1000억 달러 약 137조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뉴퍼 회장은 2022년부터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가 늘기 시작해서 2032년이면 미국의 업체들이 10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시장의 28%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퍼 회장은 2030년까지 반도체 업계가 직원 6만 7천여 명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직원 교육과 학생들의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과정 확대를 통해서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경제 붕괴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미국 경제는 고금리 여파로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은 경제 붕괴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아 베이트만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 주식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를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국내 총생산 수치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연준이 유지하고 있는 높은 금리가 보이지 않게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면서 고금리 부담으로 기업과 가게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준의 고금리 여파로 가게 지출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닦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 경제 침체와 2020년 팬데믹을 제외하고 이번에 가장 부진한 붕괴 실적을 기록한 스타벅스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통화 정책은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아 보이더라도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앞으로 어떤 물제가 생길지 모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베이트만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노 랜딩 시나리오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신 미국 경제가 높은 확률로 착륙하지 못하고 계속 비행을 하다가 결국에 추락하는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S&P500 지수에 상장된 대기업들의 1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하고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실적은 올 들어 연준을 둘러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후퇴했음에도 미국 증시가 우려만큼 급나가지 않았던 배경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세트가 S&P500 상장기업들의 실적과 실적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분기 EPS는 전년 대비 5%대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2022년 2분기 때 5.8% 이후 가장 큰 성장폭입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난 3월 말 월가에서 내놓은 전망치 3.2%도 훨씬 우뚭입니다. 월가에서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견주한 모습을 보였던 배경으로 이처럼 견주한 1분기 실적을 꼽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금리는 통상 주식 가치에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고금리 우려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S&P 500 기업들의 EPS 추정치를 상향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세트에 따르면 이번 분기 첫 달인 4월 한 달간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의 EPS 추정치 중간값을 59.23달러에서 59.64달러로 0.7% 상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통상 월가에서 분기 첫 달에 EPS 추정치를 낮춰온 것과 비교해도 대조적인 것입니다. 분기 첫 달에 EPS 추정치가 상향된 것은 2021년 4분기 그때 0.3% 상향 이후 처음입니다. 통화정책을 둘러싼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에 특히 대형주들이 급락을 한 것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